너 말해봐. 어? 왜 핥았어, 이거? 왜 핥았어, 너? 왜 핥았냐고? 오빠 이거 핥지 말라 그랬잖아, 여기. 습진 있으니까. 왜 핥았어, 너? 왜 핥았어? 왜 핥았냐고? 너 병원비 네가 벌 거야? 병원 네가 혼자 갈 거야? 왜 핥아, 자꾸? 너 핥지 말라 그랬잖아, 오빠가. 핥지 말라 그랬지, 오빠가. 어? 왜 핥았어, 너? 왜 핥았어, 너? 왜 핥아, 너? 이거 누가 핥틀해? 이거 누가 핥틀해, 이거? 이거 누가 핥틀해, 이거? 응? 여긴 뽀송뽀송한데 여기 다 젖어서 다 티나거든? 응? 어떻게 할 거야, 너?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?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, 너? 어? 누가 할 때 얘기고? 왜 핥틀해, 너? 이 와중에 졸려, 너? 이 와중에 졸려, 너? 이 와중에 졸려, 너? 왜 핥틀해, 너? 와아... 핥! 왜 거기 일로 가? 일로 올라와 올라와, 일로 와... 가서 자 너 시원한 데 가서 자 시원한 데 가서 자라고 가 가 표정도 택배 띵 띵 띵 띵 띵 진짜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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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